20년 전 코터를 뽑다가 신경을 건드렸는지 이후로 후각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하는데 사열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코터를 뽑은 것과 신경을 건드린 것, 후각이 마비된 것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신경을 건드린 것과 신경이 끊어지고 마비된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마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는 실제로 신경선이 끊어졌을 때 혈관이 막혀서 체세포가 마비되었다고 느낄 때 코터를 뽑았다고 신경을 건드렸다고 신경이 끊어지거나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20년 전 그때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과거 코에 충격이나 다친 적은 없었는지, 추운 겨울에 동상이 걸린 적은 없었는지, 어릴 때에도 비염, 충농증, 코피 등이 자주 있었는지, 후각이 마비되었는지, 후각을 못 느끼는 것인지 등 먼저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황상 추측하건대 코쪽으로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후각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래야만 해법이 쉬워집니다. 전자로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이 정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사혈은 무용지물입니다. 후자로, 코쪽 말초모세혈관을 막아서 생긴 일이라면 어혈을 제거하면 회생될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20년 세월이 흘렀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후각세세포 자체가 최소한 30% 미만이라면 분열할 여지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테스트 삼아서 충농증혈을 사혈해보고 모세혈관이 소통이 되고 후각 기능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 느껴진다면 공격적인 사혈로 개선시키면 됩니다. 적어도 2에서 3개월 사혈해보고도 반응이 없다면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터를 몇 개 뽑았다고 후각이 마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터를 뽑을 당시 이미 모세혈관이 80% 이상 막힌 상태에서 코터를 몇 개 뽑는 과정에 출혈이 있거나 주변 조직의 과민반응으로 예시적인 눈사태 현상과 같이 보태어진 어혈로 인해서 체세포가 감각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조차도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현상은 아닌 듯합니다. 수면세포라면 시간이 한참 지났다 하더라도 단순 어혈의 제거만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세포입니다. 세포의 기능을 다한 노후세포가 된 지 오래되었고 세월의 누적분이 보태어진 상황이라면 해당 병증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나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생리이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시간과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